모시겠습니다 이분은요 유명한 타네트입니다 자이언트에서 또 출연했고 자이언트 보신 분 네 많네 거기도 나오고 하여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분이 배우로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겠는데 마술로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다 자 최동규씨입니다 최동규씨 나오세요 뜨거운 방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자 최동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마술 보여드리고요 제가 노래 한 곡 선보이겠습니다 마술 잘해야 노래 시켜 가수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마술이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하는데 참 대단해요 음악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배우나 잘 하시지 뭐 또 이런 거 난 주건 닦이 하나도 아이고 엄마 장갑을 껴었었는데 장갑이 변해가지고 저런 게 돼 버려야 돼 자 자 빈 상자예요 빈 상자 빈 상자 속에서 뭐가 나오고 갔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 눈 끼고 있네 뭐가 나와 없지 야 대단하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오르가즘을 팍팍 느껴야 돼요 예 자 엄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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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 없는데 뭔가 나오면 사람 좀 시원하네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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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오오 아이씨 아이씨 삼촌 아이씨 빈 상자 Ask peut COLON title 아이씨 더럽 Gene 아이씨 자 조리 그리고 이런 5만원짜리네 5만원짜리 야 5만원짜리 찢어 일어납시 찢어서 일어납시 아이고 돈 찢으면 법에 걸려 붙여놔 빨리 엄마 세상에 아이고 이런 사유 하나 있으면 허락부자들께서 하루만에 이런게 생겨요 살리러 올라가요 야씨 어 뭐야 나도 배워서 하고싶다 어떻게 그런걸 하지 네 아이고 배구기파 배구기파 뭘 하겠다는건지 잘 보세요 자 컴마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인데 신기하네 세상 오래살고 버릴려 이런걸 볼 때 좋은거 다 하더라 이러지 말고 깜짝깜짝 놀래내니까 그때 해농이가 나와요 오 예 빨간 빨간 보자기입니다 빨간 보자기 속에서 뭐가 나올까 오 참 오 나오긴 누구나 보자기는 오 아니 그 장미 그냥 가져가지 말고 마음에 드는 엄마한테 갖다 드려 몰라 저러니까 장가를 못까지 아이고 뭐여 이거 지금 주사위가 하나죠? 네 잘 보세요 주사위가 있네 어머 주사위가 박살나가지고 조그란 주사위가 새끼를 낳았어 아이고 저런걸 다 해 네 네 음악 좀 약간 비주로 깔아주세요 네 자 우리 반장님이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검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돌을 못하고 왔어 저녁에 많이 해가지고 흐늘적거려 흐늘적거려 자 자 자 흐 쉬 좋아 뭐 하려고 뭐하는데 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나 욕하는거죠 저게 예 나 욕하는거지 하 하 하 하 하 우리 반장님이 오늘 속옷을 내가 뭐 입고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여러분 아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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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하네 내 핸드카 못 꼈어 그게 낫네 음악 좀 줄여주세요 약간 좀 깔아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당황하죠 하나 둘 셋 이야 오늘 야한 옷 입고 왔네 요거 입었어 아이 엄마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빠들 죄송합니다 사실은 급하게 급하게 일어나서 도망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뱉슈 다 그런 거잖아 이해해줘요 내 건 줄 알았네 진짜 제가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10억짜리 내가 드릴게요 요거 저기 한 분만 나오세요 한 분만 내가 10억을 갖고 싶다 한 분만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아 천 원이라도 생길 줄 알아요 빨리 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람이 욕심 없는 척하면 다 있으면서 욕심이 쓰려면 이렇게 화끈하게 있어야지 왕따 안아버리 하자 왕따 안아버리 하자 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아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를 저기 머리에 얹으세요 머리 올리세요 그리고 올리시고 자 다섯 바퀴만 두세요 천천히 눈 감으시고 아니 아니 손 잡고 손 잡고 손 잡고 눈 감으세요 눈을 감으셔야 돼요 예 눈을 눈두면 안 돼요 눈 감고 두 개 자 세 바퀴 세 바퀴 한 바퀴 남았다 됐어요 손 드세요 저 한 음 따로 하세요 슛 뭘 뭘 안 가고 나도 해봤다고요 해봤는데 놀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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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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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셨어 10억 받으셨어 예 근데 저거 아침에 아침에 10시에 저거 저거는 사용 안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안 돼요 나만 알았어 마술이 아직도 10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